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의원 성준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선풀 인터넷 운동의 상징의 곳입니다. 항상 밝은 태양을 바라보듯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풀 운동에 한국과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도쿄 화계올림픽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일본과 한국의 출전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도쿄올림픽은 평화와 인정, 안정, 번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 도쿄올림픽 화이팅!